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학평을 앞두고 긴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9월 학평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고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시험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지난 2년 동안 출제됐던 모의고사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발견을 했어요. 5번 6번 출제된 단어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5번 6번 출제된 단어들은 이번 시험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험이 조금 영어가 자신이 없는 이런 친구들도 보고 가면 꽤나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단어 8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핵인싸 단어들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aspect란 단어예요. aspect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대답을 해보고 모르는 친구들은 있잖아 8개밖에 안 되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 aspect는 측면 양상이란 뜻이야. 측면 양상. 그래서 모든 측면에 다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쓸 때 every aspect라고 쓰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diverse aspect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아 aspect는 정말 쓰임새가 많아. 5번 출제됐던 단어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ompetition은 모르는 친구들 별로 없지. compete가 경쟁하다라서 competition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되었을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competitive라는 형용사형도 있다. competitive는 무슨 뜻이야? 경쟁력이 있는, 경쟁심이 있는 이런 뜻이 되지. 됐죠? 그래서 대회 경쟁이라는 단어로 competition을 했고요. competitor 하면 경쟁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relevant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접하게 되는 글이 있잖아. 대부분 핵심 소재와 다른 소재와의 관계를 보통 말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수면 상태와 뭐 다음날의 피로도와의 관계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니? 그러면 이 a와 b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가 필요해. 뭐냐면 관련 있는 적절한 유의미한이란과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 혹은 괜찮은 결과 혹은 관련 있는 주제 이런 식으로 쓸 때 이 relevant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예요. relate라는 어근에서 나오는 거야. relate가 관계라는 뜻이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temperature이 나왔는데 이 단어 모르는 친구 별로 없을 것 같아. 모른다면 오늘 꼭 외워야 될 단어예요. 온도, 체온. 그쵸? 온도, 기온, 체온이라는 temperature라는 단어가 왜 많이 나오겠니? 우리가 수능 글에서 되게 많이 봤던 게 뭐야? 글로벌 워밍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막 지구온난화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temperature에 관련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쵸? 이거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알려줄게. 우리 humidity라는 단어가 있다. humidity. humidity. humidity라는 단어가 습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humidity 하면 습도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되게 잘 아는데 얘는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추가로 어차피 단어 공부하는 거니까 어차피 외워야 될 단어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덟 개라고 해놓고 그치? 꼭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consequence라는 단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consequence.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를 설명하는 글이 굉장히 많아. 그때 consequence는 결과야. 그래서 앞에 원인이나 근거가 슝 나오고 원인이나 근거가 나오고 그 뒤에 consequently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결과를 써요. consequently는 뭐야? 결과적으로거든. 결과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는 우리가 더 이상 연결어 문제가 안 나오지. 근데 내신에서는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연결어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 단어가 꼭 많이 껴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이 단어 많이 알아두세요. 결과는 우리 이거 말고도 result라는 단어 알고 있지? result. 이 단어도 당연히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원인과 결과라며. 그러면 원인이라는 건 또 어떻게 쓰더라? 원인? 바로 cause죠. 됐어? 그래서 cause, result, consequence 이 세 단어는 꼭 알아두는데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붙여서도 많이 쓰지 않아? 원인과 결과 혹은 인과라고도 쓰잖아요. 인과가 원인의 인, 결과의 과거든. 이 인과는 또 이렇게 써. cause and effect라고. 아, 이 팩트가 효과인데 이걸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효과니까 즉 결과라고도 쓸 수 있겠네. 그래서 cause and effect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potential. 자, 여기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들. 6번 이상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potential은요. 우리가 많이 써. potent, potent 터진다. 막 이런 말 쓰잖아. potential은 뭐냐면 잠재력. 혹은 잠재적인. 얘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애예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potential threat이라고 해. 형용사로 쓰인 거지.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potential 자체가 그냥 잠재력 가능성이라고도 쓸 수 있어. 그 친구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어요. 할 때 huge potential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알아두시고 reve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reveal은 드러내다라는 뜻인데 밝히다. 사실 이 단어는 반대말이 있어. 자주 같이 다녀. 요양문 같은데 단어가 보통 반이어로 구성이 많이 되죠. 반이어로 선택지가 구성될 때 이 단어가 있으면 요 단어도 세트처럼 자주 다니는 바로 conceal 이래요. 자, conceal은 뭐냐면 숨기다야. 감추다. 여러분들이 우리 겨울왕국 겨울왕국을 그 레리꼴을 영어 버전으로 들어봤으면 이 단어가 꼭 들릴 거야. 못 들어본 친구들은 그런 단어가 어딨어 하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봐. conceal don't feel 이라고 하거든. conceal don't feel 나중에 한번 들어봐. conceal은 감추다야. 화장품에 관심 있는 친구들 컨실러가 감추어 주는 거죠. 잡티. 그치? 그래서 conceal 이라는 단어가 reveal이랑 반대구나. 됐니? 그 다음에 이제 wit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witness.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애야. n-e-s-s 붙어서 굉장히 명사처럼 생겼지만 동사도 돼. 뭔 뜻이냐면 목격하다 목격자라는 뜻이야. 목격하다 목격자. 근데 우리가 목격하다라고 하면 되게 무슨 범죄 이런 것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다로도 쓸 수 있어요. witness. 얘가 목격자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suspect가 무슨 뜻이냐면 용의자야. 그치? 우리 서스펙트가 의심하다거든. 그러니까 의심받는 애 용의자. 그래서 witness랑 또 서스펙트를 같이 알아두면 괜찮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친구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러 가는데 꼭 이것만큼은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는 단어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외워서 가셔가지고 어? 되게 반갑네.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가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구나 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9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